앞서 보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 환자가 나와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뉴스 분석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언론인클럽 이재균 사무처장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감기를 유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유전자 변위를 좀 심각하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SARS와 MERS 그리고 이번에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SARS가 70% 정도, MERS와는 50% 정도 유전자가 일치하는데요. 박쥐의 몸에 기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경돼서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전파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사스나 MERS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WHO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은 감염 환자 1명이 1.4명에서 2.5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고 추정을 했고요. 중국 내 의학계에서는 2.3명에서 5명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는 MERS보다는 높은 수치이고 SARS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 내 치사율이 2%대로 SARS와 MERS보다 좀 낮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공기증으로 감염이 된다거나 눈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입니까? 네, 공기를 통한 감염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통해서는 감염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눈을 마주쳤다고 해서 무조건 감염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침이 눈에 튀었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볐을 때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눈과 코, 입을 통해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리아 필터의 약자인 KF 뒤에 80 이상의 숫자가 붙은 마스크가 좋은데요. 일반 마스크를 쓰더라도 침을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하시는 게 좋고요. 흐르는 물에 비눗물로 30초 이상 씻거나 알코올 손 세정제로 씻어도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와서 지역사회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현재 모두 파악됐습니까?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뒤에 국가 지정병원 입원 치여 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에 경기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모두 96명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는 96명의 발열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 이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아직 2차 감염 사례가 없다고 해서 정말 다행인 부분인데요. 네 번째 확진 환자를 진료했던 병원이 최근에 진료 중지가 해제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말씀하신 병원은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두 차례나 진료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평택시 보건소는 27일 이 해당 병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진료를 중단시킨 뒤에 두 차례에 걸쳐 실내 조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28일 이를 해제했으니까 주민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병원이 당장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병원 직원 16명 가운데 원장을 포함한 13명이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현재 자가 격리라는 상태고요. 근무가 가능한 3명도 행정직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경기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요. 발병 국가로 출장을 가능성을 금지하는 등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청은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등교하지 말라고 했고요. 졸업식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려던 기본소득 박람회를 연기하기로 했고요. 수원시와 용인시는 베트남, 중국, 대만과 같은 발병 국가 출장을 금지키려 했습니다. 광명과 파주시 등은 매년 연초에 실시하던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연기하기로 했고요. 버스와 택시 운전사는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 전달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수원시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가짜 뉴스로 박혀졌죠? 네,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특정 방송사 뉴스 캡쳐보를 보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기자회견 사진에다가 속보,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니까 모두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 명의 고등학생이 장남삼아 만들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업무 항의죄로 침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가짜 뉴스는 정말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초기 확산이 빠르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궁금한 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까지 얼마나 걸리냐일 텐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유전자가 유사한 사스와 메리스의 경우는 9개월과 7개월 뒤에 종식됐으니까, 아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시기가 돼야지만이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방역 대책을 좀 더 촘촘히 짜고요. 개인은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앞으로 고비라고 하는 1, 2주를 무사히 넘긴다면 큰 피해 없이 지나가리라 봅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니까요. 개인 위생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